안 좋은 일 있어? 말을 안 해 왜? 어? 왜 말을 안 해? 아니 요즘에 뭘 안 좋은 일이 있어 아.. 사는 게 참.. 오빠 사는 거에 생각 없지 않아? 생각 없이 살지 않아? 생각 아예 없어 뭘 사는 거에 있는지.. 내가 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? 나? 왜? 근데 참 너는 하나하나 내가 포인트를 짚어보면 입술이 참 두꺼워 어? 그래? 응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나? 난 그냥 보통이야 아니야 입술이 두꺼운 편이야 돼지 똥구멍 같네? 아 그 얘기라고 지금 두껍다고 한 거야? 아니 아니 그냥 지금 보니까 입술을 자꾸 왜 봐 이쁘지도 않은 입술을 당연히 그냥 밥은 언제 먹으러 가지? 난 밥 먹었어 아 그래? 너 안 먹었어? 아니 나 이따가 보내 가서 먹으면 되지 먹고 와 돼지 똥구멍으로 왜 입술 깎고 지적해 자꾸 아니 뭘 입술 깎다 지적해 입술이 두툼해서 그런 거지 두툼은 좋은 거지 뭐 얇은 거보단 낫지 내 입술 마음에 안 들어? 뭐라고? 마음에 안 드냐고 아니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대?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? 아니 그냥 키스하고 싶어? 뭐? 어? 아니 뭔 소리나는 거야 키스 왜 하냐 인마 너랑 나랑 오빠 안 돼 늦었어 이미 왜? 오빠랑 나랑은 이제 오빠 동생 사이로 가는 거야 후에도 늦었어 아니 뭘 자꾸 뭘 자꾸 늦었대 늦었어 입술 봐도 오빠가 이게 훔칠 수 있는 입술이 아니야 이제 남자 생겼어? 응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하하 씨 아 남자가 생겼구나 한 5명 정도? 야 남자가 생겼으니까 네가 요즘에 뭐 남자 얘기를 안 하는구나 남자가 생기면 남자 얘기 하지 않나? 아니 근데 뭐 너랑 나랑 굳이 남자 얘기 여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요즘에 네가 부쩍 이제 뭐 외롭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안 하니까 이제 해탈을 한 거지 아 예? 어 늦었어 입술 봐도 늦었어 뭐라고? 탐할 수 있는 입술이 아니야 이제 아니 다시 말하지만 오빠랑 나랑은 남매 사이야 이제 선을 그었어 아 네가 그었어? 어 아 까졌구나 아 왜 자꾸 보냐고 입술을 아 씨 어? 뭐 발랐어 오빠 근데 오빠가 좀 빨간데? 난 원래 입술 빨개 오빠가 원래 하얗잖아 근데 오늘은 좀 빨갔네 입술? 어 난 원래 하얗 지금 어디 갔다가 올라오는 거야? 뭐라 잠깐만 지금 내 몸을 본 것 같은데? 아니야 네 몸 안 봤어 뭐 이렇게 있나? 이건 오해하지마 이건 오해하지마 아니 이렇게 올라.. 아니 자가래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다 아니 자가래 아니 자가래 아니 뭔 소리야 다 가렸는데 내가 어딜 봐 다 가려도 다 드러날 거면 드러나잖아 아니 옛날에 네가 앞만 이렇게 옷을 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안 입어도 옛날에도 안 봤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뭘 안 봐 안 보기는 안 봤어 옛날에도 어? 봤어 내가 못 봐 오빠 영상에 만화 어? 영상에 만화 뭘 내가 영상에 뭘 오빠 시선 다 느껴져 진짜 진짜로? 어 내가 봤다고? 어 방금도 봤어 방금도 살짝 밑에 이렇게 봤다가 지금 본 거는 여기 이 영화를 본 거야 아 진짜로 아 그래? 어 뭐하냐 나 오빠 바지를 보고 있는데 아 지금? 어 줄무늬 바지를 보고 있어 아 바지를 본 거지? 어 내가 근데 뭐 원체 뭐 야 왜? 왜 나 보다가 내가 오빠 보니까 눈 돌려? 언제 봤어? 방금 돌렸잖아 시선 아 목걸이 봤어 목걸이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뭘 쳐다보냐고 오늘 너무 아쉬워? 내가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? 아니 아니 뭐가 아쉽냐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자꾸 쳐다봐 저번에 아니 목걸이 봤다니까 목걸이 그만 봐 말을 해 하 나갈까? 아니 오늘은 말하고 싶진 않아 저거 오늘은 말하고 싶진 않아 저기 브레이크 타임인가 보다 어디가 고추장 뭐요?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? 응 고추장 돼지 불고기와 식사 아 거기 얘기하는 거야? 응 어 아 왜 야 왜 왜 왜 자꾸 몰래 봐 어? 몰래 본 거 아니야 아니 몰래 봤잖아 아니 뭘 몰래 봐 왜 그래 말을 해 내가 어딜 봤길래 말을 해 자꾸 보다가 내가 보니까 자꾸 눈을 피해 아니 뭘 피해 내가 어딜 봤는데 그래 어 입술 본 거 아니야? 입술 봤어? 뭐 영어 봤어? 뭐 봤어? 아니 그냥 영어 읽었어 뭐 뭐라고 써 뭐 영어 한 알파벳도 잘 모르잖아 오빠 아니 그러니까 깊게 읽은 거야 그러니까 오래 볼 수밖에 없지 어? 고 베 고 베 맞아? 노 맞아? 어? 오빠 시선 다 느껴져 진짜 진짜로? 어 내가 봤다고? 어 방금도 봤어 방금도 살짝 밑에 이렇게 봤다가 지금 본 거는 여기 이 영어를 본 거야 아 진짜로 아 그래? 어 너 뭐하냐? 나 오빠 바지를 보고 있는데 아 지금? 어 줄보니 바지를 보고 있어 아 바지를 본 거지? 어 내 거는 근데 뭐 원체 뭐 참 야 왜? 왜 나 보다가 내가 오빠 보니까 눈 돌려? 언제 봤어? 방금 돌렸잖아 아 목걸이 봤어 목걸이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뭘 쳐다보냐고 오늘 너무 아쉬워? 내가 너무 편하게 입고 와서? 아니 아니 뭐가 아쉽냐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자꾸 쳐다보죠 아니 목걸이 봤다니까 목걸이 그만 봐 말을 해 나갈까? 아니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 저기 브레이크 타임인가 보다 저기 브레이크 타임인가 보다 어디가? 고추장 뭐라고?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? 응 고추장 돼지 불고기와 식사 아 거기 얘기하는 거야? 응 아 왜 이래 야 왜? 왜? 아 왜? 왜 자꾸 몰래 봐 어? 몰래 본 거 아니야 아니 몰래 봤잖아 아니 뭘 몰래 봐 왜 그래? 말을 해 왜 어딜 봤길래 말을 해 자꾸 보다가 내가 보니까 자꾸 눈을 피해 아니 뭘 피해 내가 어딜 봤는데 그래 어? 입술 본 거 아니야? 입술 봤어? 뭐 영어 봤어? 뭐 봤어? 아니 그냥 영어 읽었어 뭐 뭐라고 써있지 뭐 영어 안 알파벳도 잘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깊게 읽은 거야 그러니까 오래 볼 수밖에 없지 어? 고 배 오 배 맞아? 노 맞아? 어? 오벨 널 봐봐 좀 더 내려봐봐 어? 옷을 좀 더 내릴 수가 있어 이렇게? 아니 그거 말 뭐 어떻게 내려놔 아니 네 머리카락이 안 벗어서 어떻게 내리라고? 아우 난 지금 어? 그 오빠가 얘기했던 대로 맞잖아 뭐가 맞냐고 왜 왜 수선 처리 잘하네 왜 어? 내가 뭐 어딜 봤길래 어딜 봤길래 그냥 목걸이 봤어 목걸이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아니지 아니지 근데 오빠가 피하니까 그런 거야 유독 목걸이가 조금 도드라지니까 뭘 도드라져 아니 아예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도드라진 게 아니고 아니야 뭔 소리야 하하하하 아우 난 돌아버리겠다 나 진짜 신빙이야 진짜 오빠 뭐? 뭐 이제 놓친 거 같아서 후회가 되나? 예? 나를 놓친 거 같아서 후회가 되나? 내가 이제 오빠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를 티를 내서? 아니 무슨 후회를 내게?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? 알아듣게 얘기해줄래? 뭐 어떤 거? 나를 보고 싶은데 어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 어 내가 이제 오빠한테 선을 그으니까 어 아쉬운 거 아니야? 어 참 오빠는 있을 때 잘해야 돼 이야 네가 그런 착각을 하니까 재밌다 참 아쉽다 왜 이렇게 시선으로 붙잡아봤자 뭐해 내가 시선으로 붙잡았어? 그래 내가 시선으로 잡으면 잡혀? 아유 어? 잡힐 수도 있지 예전에 나라면 잡혔을 거야 아 예전에 너라면? 어 아 지금은? 지금 아니야 왜? 이유가 뭐야? 배는 떠났어 내 배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오빠 배 뭔데? 나 요트 아 요트야? 어 빌려봐야지 아 그래? 어 뭐 타고 출발했어? 나 제트스키 아 그럼 못잡아 밥 먹을래? 뭘 먹어? 뭘 먹어? 밥 먹을래? 뭐 발 먹을래? 아니 아니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밥 먹었다며 너 안 먹었다며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어? 밥 먹었다며 너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어? 지금? 아니 없어 없어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이상한 소리야 아니 왜 저래 진짜 사람 민망하게 나봐 그냥 나 목걸이 봤다니까 목걸이를 왜 봐 관심도 없는 평소에 관심도 없는 목걸이를 아니 그냥 봤어 목걸이를 뭐 여자 생겼어? 선물해 주려고? 아니 그냥 봤어 먹을래? 어떻게 할래? 먹고 싶어? 아니 목걸이 먹고 싶다는 거 아니라 아니 밥 먹을래? 안 먹어 왜 자꾸 찾아가 사람 부담스럽게 먹고싶네 빨리 가자 밥 먹고싶다 나 오늘 되게 후출분압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대충 입고 온 거 아니냐 오빠는 나한테 그런 존재해야지 아 이제 내 앞에서 이쁘게 입을 필요가 없지 그럴 필요가 없다? 아 개새끼 뭐라고? 아니 아니 혼자 얘기한 건데 이게 튀어나왔나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튀어나왔나 내가 못 던지겠다 응 가자 오빠 어딜 와 아니 왜 그만 좀 보라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안봐 아니 저기 뭐 벽돌봤어 야 너 아우 나갈게 아우 갈래 나도 아우 춘 놈 아니야 오빠는 여기 있어 그냥 아우 있을게 꺼져 왜 저러는 거야 그만 봐 감사합니다 아 보자 진짜 민망할게 감사합니다 나도 봐 안 될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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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